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의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최초 호텔식 관광열차 레일크루즈 해랑이 장애인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장애인 제도 개선 솔루션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레일크루즈 해랑을 이용하는 데 있어 여러 불편이 따르고 있다며 코레일 관광 개발에 객실 구조 변경과 리프트 버스 운행 등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장애인 제도 개선 솔루션은 코레일 관광 개발이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법적 기준 등을 참고해 열차 구조와 서비스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오는 8월 16일까지 2024년 관광일자리페스타에 참여할 장애인 구직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구직자는 관광일자리페스타에서 서울 소재 5개 호텔이 진행하는 면접 전형에 참여할 수 있게 됐는데요. 관광일자리페스타는 오는 9월 10일과 11일 양일간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관광일자리페스타 지원 방법은 오는 8월 16일까지 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입사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이나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한 입사 지원서는 채용 호텔별 서류 심사를 통해 면접 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9월 2일 개발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배우 오미연의 유튜브 야매 주부에서 선안기부행복나눔 선행바자회를 개최하고 수익금 천만원을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전달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오미연 배우는 좋은 기업의 올바른 기부 문화를 전파하고 장애와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해당 수익금은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전달돼 장애인식 개선과 자폐성 장애인의 자립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해당 수익금은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전달했습니다.